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얼마 전에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에서 양성욱 역을 맡았던 배우 동화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드라마는 잘 진행했고요. 리오올리핑이 성원옥예 평화했는데요.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분들, 스태프진들, 그리고 중계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 좋은 화려한 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작품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